시간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정거점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창동전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엔젠바이오 되겠습니다 엔젠바이오 코드번호 354200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12일 오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혹증시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되었구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4조 달러의 도로, 노량, 수도, 광대역, 통신을 투자하는 법안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구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현재 하루에 12만명 정도 미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구요 우리나라 역시 또한 지금 현재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진단키트, 백신, 그리고 음압병동 관련 주들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젠바이오 좀 가지고 왔는데 엔젠바이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엔젠바이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영상이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젠바이오 의료장비 서비스를 만들고 있구요 시가총액은 2850억 정도로 되어있고 일단 젠큐릭스가 대지주로 31.86%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은 NGS 기반의 정밀진단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역을 하고 있구요 고용암 골수이식 고위험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제와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제품들을 상용하 국내 대형병원에 판매 수출 결핵 바이러스 등 대학병원에 한국결핵연구소에 지금 현재 하고 있구요 일단 적자 종목이라고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짐 메디카랑 합병을 하고 그리고 대지주의 물량이 들어왔죠 일단 임원들이 샀다라는 것은 미래의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1년부터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구요 지금 현재 기간 물량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를 지키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조금 뉴스가 있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북주가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서울대 렉스 소프트와 유전체 디비 구축 협약을 했고 블록체인 기반 개인 의료 정보 시스템 특허 등록을 했고 그리고 세라잼과 유전자 검사 기반 검사 관계 관리 서비스를 세단장 했고 암 유전자 변이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특허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했고 어 그러니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분기 매출액 11억원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어 210%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2분기 실적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에 어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저는 이제 단기로 만약에 이제 기간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추가적으로 정거점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젠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 연구소 네이버에 치시면요 어 상단 링크에 요렇게 ap 투자 연구소를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저희가 아침 9시 7시 30분부터 어 시장 관련해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 김용재 수사님께서 어 일단 장전 브리핑 좀 짧게 좀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흐름들 어떤 종목들이 조금 강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를 해 놓으시면요 어 좀 더 편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 오늘 새 종목 좀 나갔습니다 엘진 머터리얼즈 그리고 한국정보공학 그리고 m2i 요렇게 나갔었는데 어 오늘 어 한 15%에 한 6.73% 까지 살짝 반등 주고 어 내려왔다라는 거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요 저희가 또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해 완료 하였는데요 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도 직접 설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어 요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테마주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 들어 오셔 가지고 어 설치를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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